안녕하세요 정직박사의 정직이입니다. 오늘은 공원에서 채집할 수 있는 곤충을 소개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흔히 볼 수 있는 집게벌레입니다. 오늘은 흔히 볼 수 있는 집게벌레입니다. 오늘은 흔히 볼 수 있는 집게벌레입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군맹이... 군맹이... 아니 군맹이 말고... 미러미라는 애 있어요. 네! 미러미죠. 미러미면 여기 미러미 성충 거절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름이 거절입니다. 미러미는 닭짱벌레입니다. 얘가 딱짱벌레인데 여기 산머리거든요? 산머리인데 얘가 나왔다는 거예요. 좀 희귀한 곳 중인데... 그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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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Runner 그래... 그래... 그래...